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합격 전략에 앞여서 여러분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상한 녀석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는데 그 나쁜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노력하셔서 좀 더 나은 내 자신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좀 더 안 좋은 악조건을 좀 더 좋은 하나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전환하시면 좀 더 기분 전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소방설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필기 쪽을 마무리하시고 실기 쪽에 접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20년을 지나서 21년도에 어떻게 실기를 합격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놓은 내 소방설비 자격증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전략 설명회 전략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한 발 먼저 접근해봤고 했던 선배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분야 우리 이제 전략 설명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은요 필기에서 했던 부분처럼 왜 소방설비 기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많이 발전하는 어떤 빌딩들의 대형 고층 밀집화에 필요한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그만큼 뭐죠 요지가 더 요지라기보다 더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 이제 소방설비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직무수행 같은 경우는 설계서부터 어떻게 공사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을 감독하는 감리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향후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비하는 부분들 점거하는 분들 그리고 이상 있으면 다시 보수해주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의 모든 설비 기사를 가지고 공사 소방에 관련된 모든 공사는 누가 해야 된다 그죠 소방 자격이 있는 업을 낸 사람 그러니까 업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방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인정을 받으려면 업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소방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방은요 공사든 감독이든 소방의 모든 일이 뭐가 돼야 된다 그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방 공사든 감리든 어떤 거든 소방 쪽의 모든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이 돼야지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자격자는 어떻게 퇴출됩니다 그래서 소방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래서 자격증 자체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소중한 자격증을 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직무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회사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나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안전관리자로서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소방에 대한 재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소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층 심층화되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방설비를 적용을 할 거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도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또 어떻게 소방관에도 많이 적용을 하죠 소방관에만 적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진로와 전망들이 있더라라고 보시고 산업인력공단에는 내 자격증이 다 맡겨져 있고 QNET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QNET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접수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내용이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은 우리 소방에는 기능사는 없어요 기능사는 없고 산업기사 있고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가시고요 기사에서 여러분 올라가시는 게 기능장이 아니라 소방은 기술사가 있고요 이게 있습니다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 소방설비는 산업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시면 기술사도 가지만요 여기서 분류해서 가시면은 이연물 기능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능장 이쪽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오른쪽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아니면 소방안전교육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에서는 이런 쪽으로 진로가 가드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고기에 바탕이 되는 게 소방산업기사와 소방기사들이다라고 해서 자격 요건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관련 학과는 어찌 됐건 여러분들 경력이 있고 집어넣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접착하죠? 관련 학과들은 졸업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학과들과 해서 필기에서 합격했을 때 서류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필기에 이어서 실기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합격을 하게 오게 되면 기계 분야 전개적 마찬가지지만 시험 내용들은 과목을 보시면요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설계 및 시공실무 위주로 보고요 2시간 30분에서 이제는 30분이 확장된 왜 확장됐냐면요 과거에는 거의 문제가 10에서 11문제 많으면 13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들 포인트 포인트들이 계속 컸어요 포인트가 커서 줄줄줄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해서 큰 거 하나 점수가 큰 거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서 1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통 15에서 16문제까지 더 쪼개져버린 거죠 쪼개진 거에다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조그만한 문제들이 물항들이 물어보는 소수 물항들이 줄줄이 달려있는 게 세문항이었다고 치면은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문제에 한 3개, 4개, 5개까지도 달려요 연결 문제가 그리고 얘가 하나당 15점이라고 치면요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0점, 12점 그만큼은 여기 속에서 쪼개지는 점수들이 더 많아진 거죠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필답형 30분을 더 늘려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문제 더 줄줄이 사탕으로 더 쪼개겠다라고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분을 더 늘려서 3시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합격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인데요 제가 이제 실기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100점 만점에서요 80점 정도 근 20점 정도는요 그냥 못 얻는 점수라고 보세요 안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합격선이 보시면은요 60점에서 많으면 69점이에요 69점 거의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70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해 좀 더 쉬운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80점 이 사이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합격점수가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선 자 이게 합격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면 떨어지는 점수는 어디냐 여기서 보시면 55점에서 59.9까지 이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정말 아쉽잖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실수하는 거예요 나와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실수 실수와 이해가 부족해서 그리고 요즘은 문제 추세가 응용으로 좀 나오다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리고 나왔던 문제들이 과년도 문제를요 그대로 내는 경향도 있어요 어느 기준대로 토시 안 안 바뀌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부분들이 토시도 바꾸지만은요 거기서 살짝살짝씩 응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토시 안 바뀌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가 그것만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숙제 안 하고 달달달달 이렇게 하구나 하다가 응용을 살짝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응용이 안 돼요 뭘 대비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실수로 가는 거예요 놓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기 현황을 한번 볼게요 필기에서 필기도 있었지만 실기 측도 보시면 훨씬 필기 정도는 실기도 물론 접근하시는 분들이 20년 아직 데이터 중이고요 많이 올라가죠 계속 계속 꾸준하게 근데 합격자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 실기 완만하게 그래서 수치로 한번 보고 응시자는 12,000명 그리고 합격자는 30,60명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합격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는 약 48%에서 50% 정도 30%도 많이 19년도 올라간 거고요 아마 20년도에는 합격자가 제가 봤을 때 아마 30% 밑에 부분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20년도에 어렵지는 않았지만 응용적인 문제들에서 실수를 하거나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응용 문제의 바탕은 뭐다? 그죠? 관연도 문제예요 관연도 나오는 문제에서 그게 어떻게 세꼬 어떻게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응용력이라는 것은 조금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흔히 제가 강조하는 기본 바탕 관연도에 나왔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습득을 해놓고 딱 하면 이 정도 답이 나오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시기적으로 딱 보시면은요 합격률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들 3개월 미만의 합격률 30% 6개월 30% 이분들도 다 뭐냐면요 필기 때부터 다 계속 과정을 했거든요 계속 떨어져 봤던 분들이에요 떨어져 봤던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서 완전히 3개월 미만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관리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30%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퍼센테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격자 수가 3개월 미만 많은 것은 필기 때 구조 및 원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개통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 시험 일정은 여러분 4회까지 있지만 1회 2회 4회까지 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회를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했죠 그래서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4월달 3월 말에 4월달에 실기 1회부터 있으니까 소방에서는 소방은 총 기사 4회에서요 4회차에서 소방은 몇 회차까지만 있다고요? 소방은 3회차 밖에 없어요 3회차가 없습니다 소방은 3회차가 없고 총 3회인데 이게 보통 소방이 1회, 2회, 4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있다라고 하는 부분 시험 일정 확인하시고요 큐넷에 들어가면 다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내 다이얼리나 1년 플랜에 다 체크를 해 놓으셔서 시험 시기를 대비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접수는 하고요 발표 시간은 해당 발표일 날 09시부터 발표를 시작합니다 실기 시험 수수료는요 22,600원입니다 22,600원 그리고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으로 해서 여러분은 반입해야 될 어떤 전가기기들 배품들이 있으니까 반입 금지된 통신기기나 전자장치들 잘 보시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공항용 계산기 기종들이 한정돼 있어요 메모리 기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확인들을 좀 해 보시고 그 종류들은 이렇게 해서 카시오, 샤프 계열, 샤프, 유니온, 캐논 쪽이 있는데 이런 계열들이 있다 허용 기종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이런 계산기들의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법이 좀 나는 부족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우라크 사이트에 보시면 전기기술사님이 전기, 소방전기 하시는 기술사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다 올려놨던 부분이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계산기 사용법 잘 공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무 내용은요 설계, 공사, 감리, 점검 필기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소방을 가시게 되면 소방은 공사 쪽에서 보시면 어차피 소방에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설계가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공사가 아니라 건축이 되겠죠 건축은 공사하고 설계는 소방 설계를 일단 얘기할게요 소방 설계만 소방 쪽만 그리고 소방은 분리발주가 이제는 돼요 예전에는 분리발주가 안 돼서 기계가 통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소방 기계가 딸려 들어간다든가 전기가 통으로 가면 전기기가 딸려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건축주가 어떻게 소방 설계를 발주를 해야 되고요 소방 또 설비에 대한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소방 기계 소방 전기 분리발주를 다 해야 됩니다 분리발주 분리발주를 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사 그래서 건축주랑 호연학교 건축주가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 기계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사에 대해서 감리가 필요해요 소방 공사는 소방 감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업체겠죠 설계 업체 이게 다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외에 건물의 안전을 위한 소방 안전관리자 부분 이런 부분들에 수행하는 임무 그리고 또는 건물들을 이제 이런 설비들을 하고 완공이 끝났으면 그 건물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소방 안전관리자면 점검 그리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점검업이 있겠죠 점검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일 이런 부분들의 여러분들이 유지 부분들 설계 부분들 공사 부분들 그 다음에 감리업 유지 소방 안전관리자로 쓸게요 관리자 그리고 점검, 보수 그래서 점검업 분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 어떻게 출제하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뭐냐면 가스계든지 수계든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틀로만 복잡하기가 수조가 있으면 수계설비이기 때문에 수계수면 물을 끌어올려서 그렇죠? 물을 끌어올려서 펌프가 돌려서 펌프가 돌려서 어떻게? 설비가 쭉 가서 스프링클로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억래서하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펌프로 해서 물을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이 다 떨어지면 소방대들이 와서 송수구해가지고 물을 다시 이리 보내줄 수 있는 그렇죠? 체크밸브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아니죠? 체크밸브가 있고 자동 베스 밸브에서 이 사이에 덩파 안대게 자동 베스 밸브도 있고 물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 하자편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물을 보내고 이런 구조들 이루어주는 게 후밸브도 있고 펌프도 있고 옥래서하전일 수도 있고 송수구도 있고 이런 체크밸브도 있고 이 사이에도 많잖아요? 체크밸브도 있고 체크밸브도 있을 것이고 성능시험 배관이 있어서 여기도 밸브가 달렸을 것이고 유량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유량계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밸브가 달려서 하고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설비들의 구성요소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쭉 가면 이렇게 있으면 알람야부에 쭉 가서 헤드가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개통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거 이걸 언제부터? 필기 때부터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소의 특성 조작 설명 또는 작독되는 얘들의 원리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계획과 점검요소를 정리할 수 있는가 얘를 어떻게 펌프를 어떻게 돌려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들이 여기 딱 보시면 후진물 그래서 뭐예요? 후드 별류 진공계 그다음에 왜? 저압수니까 부압이니까 정압이 아니라 수조가 아래에 있어 펌프 보다 물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진공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진공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후불 빚고 여기에 그러면 배관에 물을 채워줘서 물을 흡수한 데 완활하기 위해서 뭘 여겨야 되나? 물올림탱크 물올림탱크 물올림탱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올림탱크도 물을 항상 채워주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데 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얘가 맨 여기에 고저수위 경보기가 얘도 저수위 경보기가 있어요 물이 맨날 없다고 경보가 맨날 얘가 뚫뚫뚫뚫뚫뚫뚫뚫뚫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심받이 있겠죠? 물올림탱크에 맨 물이 없다고 해 근데 물이 어디 셀 데가 없어 배관을 셀 데가 없어 자 그러면 얘하고 연결된 부분들에서 여기에서는 누수가 없는데 어디로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게 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어라? 원리적으로 봤더니 얘가 훗벨브를 쫙 봤더니 훗벨브가 뭐냐면 체크벨브 역할도 하면서 이물질도 걸려주는 얘 역할을 해요 얘의 원리라든가 얘의 어떤 요소라든가를 몰랐다 보면 봤더니 어? 훗벨브가 좀 수상한데? 했다 훗벨브를 봤더니 훗벨브가 고장났어 당연하지 이 배관에서 얘가 고장이 났으니까 얘가 체크벨브 물을 이렇게 올려서 체크벨브 역할을 해서 물을 못 흘러줘야 되는데 물이 이쪽으로 체크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물이 당연히 이쪽으로 줄줄줄줄 추조로 새해버리니까 여기 있는 물이 매일 공급을 해줘도 어떻게? 이쪽 물이 빠져나가 보니까 당연히 경보가 울리는 거지 구조를 알면 어디를 점검해야 하는지 안다라고 그래서 그런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계획과 점검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세번째 소방시설별 구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가라고 뭘로 이루어졌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내면 적극성과 효용성도 있겠지만요 용도들도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흔히 풀이한다면 우리가죠 간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도 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도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그 요건도 중에 법적으로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닥바면이라고 볼게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용도라든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몰라서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계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 맞는 거예요 다시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또 설비를 하면서 또 어떤 요소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계를 하는 데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방시설벽 구성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이런 용도별도 있지만요 지하 1층 같은 게 플로티 구조도 필기 때 잠깐 설명 올렸지만 요즘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필러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딱 봤을 때 필러티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차들은 1층에 주차를 하죠 의정부 예전에 화재 사고 한 번 크게 놨죠 오토바이에서 통로를 통해서 건물도 확산돼 버리는 거 외부로도 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얘들이 만약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해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해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를 딱 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설치를 하고 여기도 딱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보세요 똑같이 여기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어 배관에다가 습식이야 여기도 똑같이 습식으로 설계를 했어 그런데 겨울이 왔어 환파 왔으면 얘는 실내에 쓰니까 동파될 우려가 없죠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외부에 있다 보니까 동파가 된다고 그럼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습식 대신 뭘 쓴다? 그렇죠 준비작동식을 쓴다 이렇게 효용성을 보면서 구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서 하는 것이 설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못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4번 시공에 있어서 필요한 자제 및 공사 방법 그리고 순서 등 자제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펌프 몇 개 체크밸브 몇 개 치가 몇 개 분류 몇 개 그 다음에 헤드가 몇 개 헤드에 들어가는 뭐야 마찬가지죠 15짜리 배관, 25짜리 배관, 32짜리 배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얼만큼 선정할 수 있느냐 얼만큼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도면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더 쪼개서 보시면 설계 쪽에 보시면 작업 분석하기 소망 기계 시설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설계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설계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은 쭉 나와 있는 우리 설비들 소망 설비들을 어떻게 시공할 수 있는가 화재 안전 기준을 어떻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NFSC 우리 소망시설 화재 안전 기준 이것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런 헤드를 써야 되고 이 설비를 쓸 때는 이걸 해야 된다 같은 헤드를 쓰더라도요 여러분 그렇죠? 같은 헤드를 쓰더라도 일반 헤드 일반 헤드 71호짜리 쓰더라도 일반이죠 일반 헤드 일반 플래시형 플래시라고도 그렇죠? 플래시형 플래시형 플래시형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가 인테리어 때에 대해서 많이 쓰는 헤드예요 스피클로 헤드인데 스피헤드인데 이 스피헤드에도 일반형도 있지만 이 72도짜리 어떤 것도 있어? 조기 반응형도 있어요 조기 반응형 조기 반응형은 근데 같은 하지만 조기 반응형을 쓰라고 어디에 적혀져 있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있어 어떤 장소에? 오공 노숙병 오피스텔에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병원의 입원실 이런 데는요 조기 반응형 헤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헤드를 쓸 거고 이것도 왜? 화재 안전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틀리면 헤드 다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도 그 헤드 안 썼으면요 다시 다 바꿔야 돼요 설계에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리모델링 할 때도요 이런 거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 특히 그러면 다 일반형으로 헤드 다 한 300개 한 500개 헤드 100알 다 해놓고 나서 어? 이거 노유자 시설인데 조기 반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공사하신 분들이 거품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인건비라면 어떻게 할 거야? 설계에서 놓쳤어 설계에서도 놓쳤어 공사하시는 분도 놓쳤어 마지막 번호는 뭐야? 감리하시는 분이 잡으면 감리하시는 분도 놓쳤어 작살나는 거예요 다들 기본적으로 그만큼 소방이 무서워요 하게 되면 이 피해 누가 물을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시공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공 후자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다 연결돼 있어요 설계, 공사업, 감리업 다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감리 그렇죠? 이런 설계도서 검토할 때 감리가 그런 걸 잘 잡아내야 되죠 검토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계도면 건축허가라든가 소방서에서 동의를 받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도면에서도 또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허가 동의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또 도면을 검토하면서 감리들이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공 쪽 했을 때 이런 거 검축도 맞게끔 공사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일치를 해서 나중에 소방서에 제출을 하는 부분들 유지관리 이거는 완공한 후에 완공한 후에 펌프를 정기적으로 해보고 작동도 해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한방을 위한 설비의 메이트 포인트 소방설비의 메이트가 뭐예요 한방이지 한방 정말 화재가 나고 위험할 때 한방으로서 싹 진압하는 한방 그 한방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예요 일반적인 설비들은 고장나면 바꾸면 교체하면 되지만요 화재에서 소방설비가 얘 한방을 준비를 못하면 홀라당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 그냥 아웃이에요 제가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교체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방을 준비하는 소방설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도외시하지요 소방설비를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부분 자 그래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나 분석을 좀 한번 해봤더니 요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2회 3회 4회 해서 이제 한번 합계를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설비별로 쭉 보시면 이제 유체역학 문제가요 보면 꾸준하게 이제는 한두 문제씩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너무 거기에 나와도 점수적으로 한 4점 5점 정도 확인돼 너무 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체역학을 언제? 필기 때 바탕을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공식 대비 복잡하게 꼽지로 꼬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 공식 문제 틀 안에서 유체역학은 나오기 때문에 기본을 어떻게 필기 때부터 탄탄하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체역학은 되도록이면 기본부터 잘 다져서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설비들을 쭉 보시면 펌프나 옥래나 어떻게 보시면 다 요 색깔 제가 1, 2, 3회죠 쭉 보시면 자 특징적으로 보시면 펌프에 다해서도 1, 2, 3회 다 나오죠 옥래 소화도 나옵니다 스프링콜러 설비도 무조건 다 잘 나와요 그리고 포,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이죠 옛날에는 청정인데 할로겐 화합물, 그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요거, 그 다음에 분말, 재연 요 설비들은 어떻게 봐요? 1, 2, 3회 다 꾸준하게 한 문제씩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설비별로 이 한 문제씩 나오는 설비별로 다 어떻게? 공부를 다 기본적으로 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거 나오면 어떤 거는 안 나오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설비들에 대해서 고르게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10문제에서 11문제로 했는데 이제는 15에서 16문제로 다 더 소분화되고 점수가 더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설비들마다 다 한 문제씩은 최소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설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공부량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이 요즘 이제 재연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재연설비에 대해서 좀 출제도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뭐라고? 골고루 설비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설비들마다 한 문제씩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또 쪼개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타이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철저가 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하시면서 설비들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방법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분석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방법 어떻게 할 건가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체역학 나온다 그랬죠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유체역학의 가장 기본 공식에 대입해서 그러면 기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거 약간 바꾸면 기본 문제에서 이거 살짝 틀었네? 이거 이거는 바꿨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 뭐라고요? 필기 때부터 가서 당장 시간을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필기 때부터 미리 하세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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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리 필기 때부터 미리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적용되는 공식을 알고 사용되는 단위부터 정확하게 숙지를 해라 그래서 환산이 되는 단위 안 되는 단위 분을 60초로 바꿔야 되는 단위 60초를 분으로 바꿔야 되는 것 1000리터를 3제곱미터로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단위 공식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 소방별 관연도 문제를 비교학습을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먼저 비교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거의 관연도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똑같이 수술해서 올해에도 아마 1, 2, 3회 쪽 앞에 쪽에는 그런 식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약간 됐다가 마지막 회차 때는 완전히 토시를 다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요 이제는 토시를 똑같이 내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씩 변형을 주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관연도 이렇게 했을 때 토시를 안 바꿔냈을 때는 답이 이 정도였어 그리고 토시를 바꿨었는데 어? 답이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변형을 했는데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와 모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문제를 했는가라고 서로 연도별로 같은 유형의 문제지만 변해가는 것들을 한 번씩 비교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하고 한 권의 책 여러 번 반복하는 것하고 매일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어떻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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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30분 B 아유 싫었어 얘는 60분 했어요 나는 30분밖에 못했지만 다시 또 가서 30분 다시 해야 돼요 야 여기서 B 다시 가서 해서 다시 30분 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90분 했어요 나는 30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90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하라는 게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로서 가기 위한 자격을 최대한 갖추기 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필기 때부터 동영상 하시잖아요 이제 필기 때 하시지만 그거를 기본으로 좀 쌓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론 정리를 해드리죠 필기 할 때 그랬을 때 확실하게 기본과 필기 때 했던 기본과 맥을 같이 해서 설비의 구성 여부를 전부 다 이해하고 개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기본과 개념이 안 된다고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어떤 질문하신 분이 하나 있긴 했는데 펌프가 있고 이렇게 자 우리 수조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조건 거물들이 있을 때 배관이 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배관이 쭉 올라가지는 않고 보시면은 건축 쪽에 하다 보면 여기에 뭔가 딱 있긴다 보니까 입상관이더라도 관이 표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틀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건물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충고를 딱 잡아준다고 했을 때 충고를 딱 조건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했을 때 여기 충고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4m 여기도 4m 돼 있고 주어진 조건이 여기는 0.5 여기는 1 여기도 1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배관의 길이를 여기 최 말단 여기까지 여기 최 말단 이걸 해서 여기 최 말단으로 할게요 최 말단 여기 배관까지 여기도 4m라고 했을 때 여기에 했을 때 총 배관의 길이는 몇 미터가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놓으면 여기서부터 했을 때 여기 일단 12m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휘어졌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m 들어가겠죠 1m 들어가겠죠 그렇죠 플러스 또 뭐가 돼요 여기 1m 들어가겠죠 12m인데 그런데 이 12m가 직선을 한 12m인데 얘도 어떻게 돼요 직선이잖아 이미 4m에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얘는 0.5를 빼줘야지 같이 0.5 플러스 해주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4.5m가 되잖아 그렇죠 이 0.5m는 4m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간략하게 이해도 많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을 여러분들이 현장하고 시스템을 응용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표현적으로 하게 되면 배관이 꼭 이건 꼭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풀이할 때 유형 적응성 향상하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실기 문제 풀이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문을 정말 잘 읽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어진 지문 내가 알고 있는 소방 지식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1순위가 아니라요 화제한전 기준에 여태 공부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지문이 1순위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방수압이 SP가 0.1에서 1.2까지 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0.5에서 1.0까지 하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1순위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지문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배관에서 배관에서 어떻게 터지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에 분명히 뭐라고요 A배관에서 A헤드에서 라고 하게 되면 헤드에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흐른 konuş微 exfoliation 이어지 print 복 President 222 222 252 252 지문을 잘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 문제에서 분명해서 A헤드 A헤드에서 떠지는 헤드의 압력이나 마찰 손실값 몇 가지 헤드 방수량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찰 손실값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구하라고 하게 되면 A헤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여기 여기서 쭉 가서 쭉 가서 여기까지는 아니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의 마찰 손실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엘보 엘보 뭐 여기는 통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T 여기에 들어가는 물론 하지만 여기도 T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T 이 가는 구간에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시 분류되는 T 엘보 여기서 또 분류되는 T 엘보 이까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헤드에 들어가는 여기 엘보 여기에 대한 배관들에 대한 답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문제 자체는 지문에 주어지는 어떤 게 중요한다는 이런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지만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유형 파악 정확하게 유형하고 적응성 향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지문을 중요하는 것 그래서 문제풀이 제가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반복적으로 왜 되는지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도 문제를 한번 풀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실전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향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합격을 하실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푸시고 푸시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과연도 문제를 바탕으로 축을 딱 쌓아 놓으시고요 거기서 살짝살짝 어떻게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는 응용력이 생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과연도 문제를 이미 내가 내 것 시켰을 때 예전에는 그래서 뭐 10년 10년 거 다 달달달 뭐 외우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최근 5년 거라도 일단 마스터를 하시고 그 대신 10년 것도 다 보시긴 보셔야 돼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10년 거 예전에는 달달달해서 됐지만 달달달할 정도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걔들이 똑같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 연도마다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들을 같이 쭉 나열을 했다가 어라 이거 바꿨네 어라 이거 바꿨네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 정략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는 토시를 똑같이 해서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약간 응용되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준비해서 한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강도 챙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